상당히 까다로운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본인들은 정말 역전을 시키면서 코트에 진 분위기가 업이 됐습니다 3점 차까지 벌어졌을 때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연속 4득점이거든요 연속적으로 실점을 주기도 했지만 연속 득점을 챙겨가고 있는 기어분행이고요 반면에 한국대 김수빈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공격수가 반드시 좀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아이비케이로서는 오늘 이런 장면을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받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김수빈이 받았습니다 왼쪽으로 캐수빈 받았습니다 왼쪽으로 상타로 상타로 아 밀어때렸네요 네 상타로 선수인데 상타로 네 왼쪽 킥오톡, 산타나, 안쪽에 저러트맨입니다. 킥오톡, 킹가을. 지금 아주 밝게 워너덕존에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. 김수지, 백토스, 산타나. 자, 블록스킹을 보고 차례를 봅니다. 언더토스 높게. 옐로라, 막혔어요. 네트커버, 안되는. 좀 받치고 있는 표승주. 산타나의 공격, 헛샷. 산타나가 받고, 속도. 표승주의 리시블. 한 번 더 산타나의 공격, 이번엔 성공입니다. 김미연이 잘라들어왔습니다. 이번에도 도수빈 나가냅니다. 자, 왼쪽으로 가죠. 김미연, 산타나가 몸을 던집니다. 김미연의 리시블. 얘네가 다가오면서 넘기는 데 막힙니다. 산타나. 표승주가 받았습니다. 왼쪽 산타나, 피고픈 성공. 협 fund, 곧 hallway,gresogene의 공격. riotisha. 같이ț influencer. 점점 비교해 trail. 끝 exps. теперь 그 텐 shot. 겨위만의 공연을 마치다 영상으로 정리하는 유튜브 멤버 최신井 공연